안녕하세요. 오늘은 괴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서비스가 충만한 퍼주는 맛집사장 조마물사장, 조사장갑니다. 자, 저는 퍼주기 위해서 데스 스파일러는 배우지 않을게요. 정말 퍼주는 맛집사장이거든요. 됐습니다. 자, 존중님 찍어주고 어, 오케이 자, 무조건 먹는 걸 많이 찍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퍼줘야 되니까요. 괴물로 양악한데 무슨 소리예요? 맛집은 그런 맛집 소리가 아니에요. 아, 꾸명님 별풍선 10개 고맙습니다. 맛집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애들에게 맛있게 자신의 살과 뼈를 내준다. 이 방송 어, 이 괴물 먹을 거 많네. 이 괴물 좀 연하네. 이 괴물 살이 많네. 아이고, 이 사장님 맛집 운영하시네. 서비스가 좋으시네. 뭐 이런 거예요. 무조건 힐러 눕혀야 돼. 힐러. 어, 애들 상태 나쁘지 않다. 어, 애들 상태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서포터하고 좀 힐러 조합이 저게 좀 좋다며. 메디가 저 서포터 조합이 좀 좋대. 무조건 메딕부터 먼저 먹고 메딕부터 무조건 먹고 미친듯이 뛰어다니자. 아, 뭐. 자 천천히 가죠 천천히 좋아좋아 먹는 속도 빠르니까 훨씬 편하네 게임 좋아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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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은 레벨 1단계에서 안먹어져 그래서 일부러 안죽이는거야 좋았어 좋았어 어 위치 알려줘버렸네 이러면 금방 갑시다 좀 음악신자님 별풍선 1개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별풍선 1개를 주셔가지고요 정말 제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사용할게요 주신 별풍선은 제가 지금 참가하신 어 어 헌터들에게 아주 갓비싼 생명으로 리액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별풍선 1개 아 별풍선 잘못 눌렀다구요 예 조용히 하세요 환불 안되니까 아 아주말이야 어 환불 없습니다 환불이 이렇게 채찍맞아요 채찍 아시겠어요 아 뭐야 아 버그 났어 아 게임 버그 났어 아 아 아 아 아니 지금 바쁜데 빨리빨리 죽이고 가야되는데 아 이런 버그가 나와 어 빨리빨리 가야되 지금 갇힌단 말이야 뭐 저 애들 왔는데 어 빨리 도망가자 얘들아 야 같이 가자 야 야 같이 가 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야되 으음 아 5개 주실려고 했는데 4개 주신거라고.. 어 잠깐만.. 어.. 어.. 위험하다.. 어.. 아.. 이거.. 짓.. 자리 거지같은데? 자리 극혐인데.. 참 이제 한명이 문거야? 그러네.. 한 명이 지 혼자 개멀리 있다가 그냥 물었네 지금 보니까 애들 근처 하나도 없어 얘가 좀 감각 있는 애네 보니까 어.. 쎈아.. 퍽.. 조금만.. 아.. 퍽.. 띵.. 겨단.. 아.. 퍽.. 아..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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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다 아 조금 바를 수 있었는데 까비다 아 인심을 너무 넉넉히 줬다 조금 더 발랐어야 했는데 너무 넉넉히 줬어 인심 너무 넉넉히 줬어 그치 얘들아 조금 더 발랐어야 했는데 아 음악신사님 별풍선 다섯개 고마워요 지금 다섯개 안된다고 또 주신겁니까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좋아 이런 자리가 나쁘지않아 여기서가자 아냐 여기서가 아냐 빨리 진화해야돼 다섯개 좋았어 여기서 빠르게 나가자 쟤네들이 못보면 돔을 칠수도 없어 차라리 이거는 뛰어가는게 나아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미친듯이 뛰어가면 그런거 다 저거야 결국 지만 다 노출시키는거야 좋을게 없어요 아 이제 감기 걸려야니 내 목이 너무 안좋아 이리로 가구요 글쎄 3단계 한번 가보자고 어 3단계 애들 한번 가보자 어 지금 근처에 있는데 어 총소리 많이 들려 빠르게 가보자 2단계여도 지금 아주 못사울 그런 단계는 어이 새끼들이 이거 아주 그냥 보여주지마 어 뭐야 힐러가 없어 힐러가 왜 없지 어 좋아좋아좋아 좋았어 어 좋아 얘들아 좋아 어 좋아좋아 어 좋아 어 힐러 여깄네 어 어 이거 살려 이런 싸가지 없는거 이거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이거 누웠죠? 어 이건 누웠어 얘들아 이건 누웠어 어 이건 애들아 누웠어 이건 100% 누웠어 이거 어 이건 100% 누울 수 밖에 없어 이건 누울 수 밖에 없구요 어 좋아좋아 어 좋아아 어 뭐야 힐러 내가 누운 애가 힐러를 눕게 한게 아니었구나 어 힐러를 눕게 한게 아니었네 어 그럼 눕게 하면 되지 아아 이 자식 누워봐라 수고했어 아아 수고했어 애들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재밌어 아쓰 어 인심 오졌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맛집은 자고로 돈은 받아야지 어 아무리 비패를 해주고 아무리 내사를 내주고 뼈를 내줘도 그만큼 장사는 남는 법 그쵸?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쉽다니 무슨 소리야 나도 죽을 뻔했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도 죽을 뻔했어 패드요 패드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 첫판이었어요 괴물이 솔직히 고수방송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다 그랬죠 1단계는 힘들어 1단계는 지는거고 싸우면은 거의 도망다녀야돼 그리고 2단계는 대등해진 상태 우리 3단계는 이제 역으로 사냥을 해야되는 상태 어 2단계가 대등해졌을 때는 조금 집중을 해줘야돼요 농락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솔직히 아 이 방 말고 이 방이 좀 거시기 한 방이었어요 초기 유저까지 있는 방이었어요 어 뷔페를 차렸는데 선수들이 지금 약간 일본에서 스모 선수들 그리고 유도 선수들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어 탈탈 그냥 접지까지 빨아먹을 분들이기 때문에 봐봐 음 그냥 가자 봐봐 뭐 몬스터 선호가 있어 흠 몬스터 선호가 계속 마이크 키면서 하는 뭐 말이 있는데 내 음속을 해나간 줄 모르겠는데 보나마나 너 몬스터 빼 내가 한다 뭐 이런 얘기겠지 뭐 그러나 내가 몬스터라는 거 반가워 얘들아 안녕 레벨 많은 애들이 거의 몬스터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 게임은 참고로 흠 룬님을 그냥 하면서 때린다고요 그건 초보들 초보들이야 레벨 1짜리 애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나도 허접들 만나면 그렇게 하지 흠 방금 조합하고 똑같네요 서포터하고 메딕 조합이 저 조합이 좀 대세에요 지금 크루 크루들이 유튜브를 하진 않아요 크루들은 이제 시청자인데 저랑 함께하는 그겁니다 제가 뽑은 사람들이에요 어 2연승합시다 좋아아 어 이거는 또 왼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또 천천히 가보죠 천천히 가면서 요 안에 들어가자 ㅂ 깨빡치게 하자 됐으- 어 뭐야 나 굉장히 지금 아아 미치! 미치다 위치 알려줬어 아 이번 판은 좀 어려지겠네 어으 이번 판은 제가 위치를 알려줘버렸어요 좀 쉽지않아보이는데 아아 아아 눈물 일로가자 아아 이것도 미치랄려줬네 미치건데 하하하하 아 이번반 좀 내가 어 꼬인다 당황했어 어 근데 나쁘진 않네요 지금 어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야 아주 나쁜 상황이라 그렇진 않아 아주 나쁜 상황이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위치 다 스캔됐기 때문에 빠르게 갑니다 어 위험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동료들이 다 같이 다니진 않아 지금 딱 보면은 같이 다니는 느낌이 아니야 그러면 바로 돔을 썼지 아 스캔은 또 썼네 쟤네들 아 좋았어 2단계 거의 어 2단계 거의 다 돼간다 아 아 나이스어어 좋구요 아주 여기 먹을게 많구만 기레기레기레 어 안 모자 다